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교재 79페이지 중개업무 중에서 고용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자, 고용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고용인이 뭔지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고용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인. 고용인은 사람인자가 붙으면 직원이고요. 고용자,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입니다. 사장. 고용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원 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직을 하면 소속 공인계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계보조원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소속 공인계사는 개업 공인계사에 고용된 공인중계사로 씁니다. 그래서 공인중계사 자격증이 있는 게 차이점이죠. 공인중계사로서 중계업무를 하거나 중계업무를 하거나 개업 공인계사의 중계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 공인중계사라고 합니다. 중계보조원은 공인중계사가 아닌 자로서 중계업무는 못하고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계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문규정은 없는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확인설명, 확인설명하는 것, 확인설명서 작성하는 것,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이런 것들을 중계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중계보조원은 이러한 중계무를 할 수 없고 소속 공인중계사는 이러한 중계무를 할 수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둘 다 보조할 수 있는 점은 똑같죠. 그래서 소속 공인중계사와 중계보조원의 개념을 먼저 살펴봤고요. 우리 교재 80페이지에 보면 2번에 양가로 1번에 보면 고용인의 고용신고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개업공인중계사는 소속 공인중계사 중계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실무교육, 실무교육은 소속 공인중계사 될 사람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조원 될 사람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밑줄 치세요. 업무개시 전까지 밑줄 치시고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자문서 포함한다. 가로 안에 밑줄 치시고요. 고용신고는 전자문서가 가능한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가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 도지사에게 그 소속 공인중계사 자격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직접 자격증 진위 여부를 시 도지사에게 확인하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계사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보면 1번부터 3번까지는 자격증 사본 제출, 4번, 5번은 미제출이죠. 1번 등록신청, 2번 분사무소 설치신고, 3번 소속 공인중계사 고용신고할 때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3번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별지 11호 서식에 따릅니다. 서식이 있습니다. 법정서식이.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소속 공개사나 중계보조원을 외국인으로 고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결격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트유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 수료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록관청이. 그 다음에 양가로 입은 고용관계 종료신고인데 고용신고는 업무계시전인데 양가로 입은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 이내 4후 신고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험에는 고용신고를 10일 이내 해야 된다 하면 X고요.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10일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고용신고는 전자문서가 가능한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위반시 제제입니다. 고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명문규정으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위반으로 보아서 6월 이하의 업무정지 구체적기준 개별기준은 1개월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3번 고용인의 업무범위 위에 표에 있는 것은 같은 점 차이점은 우리 칠판에도 적어놨죠. 소속 공개사와 중계보존의 차이점과 같은 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업무위범위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소속 공개사라 하면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가로 안에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인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포함 동그라미 하십시오.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되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중계보조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모든 임원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모든 임원 계약서 작성할 수 없다 하면 X죠.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 공인중개사 임으로 계약서 작성할 수 있고요. 자격증 없는 임원은 중계보조원 임으로 계약서 작성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소속 공개사는 계약서 작성 등 중계물을 할 수 있는데 인장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물을 수행한 경우에는 서명 및 날인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시험에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 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할 수 있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여야 합니다. 중계보조원이라 하면 동그라미 3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계약 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계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계약 공개사의 중계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계보조원이라고 한다. 중계보조원은 중계물을 할 수 없으므로 서명 및 날인 의무 없고 인장 등록 의무도 없습니다. 중계보조원이 서명 및 날인을 할 의무는 없지만 중계보조원이 개업 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도 공개사법 위반은 아니라는 게 시험에 두 번 출제됐습니다. 할 의무도 없고 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양가로 1번 손해배상 책임,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책임입니다. 양가로 1번 손해배상 책임, 민사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83페이지 양가로 2번 행정상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83페이지 양가로 3번 양벌규정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자가 개업 공개사가 되겠죠. 사장의 책임인데 직원이 잘못했을 때 사장 책임이, 민사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상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 책임. 이 민사 책임은, 민사 책임과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 개업 공개사에게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과실 책임이 과실 책임보다 더 무거운 책임이죠. 그 다음에 형사 책임.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은 사장이 과실이 없어도 직원이 잘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민사 책임부터 우리 교재 81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소속 공개사 또는 중계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업무상 행위는 밑줄 치십시오. 81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업무상 행위는 밑줄 치시고요. 시험에 모든 행위는 하면 X입니다. 직원이 퇴근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다가 손님하고 싸움한 경우 이런 경우는 챙기지 않죠. 업무상 행위가 아니니까.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계획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추정하는 게 아니라 본다. 본다, 의제한다, 간주한다 같은 말이죠. 추정한다는 말은 공중개사법에는 없습니다. 민법에는 있지만 공중개사법에 이게 본다라는 말 여기 한 번 있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모든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82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 무과실 책입니다. 사장은 직원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위에 판례가 있는데요. 판례는 제가 판례 특강을 다시 한 번, 다시 판례만 모아서 한 번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계획공개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것이지 업무 외의 행위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업무상 행위. 자, 그 다음에 4번, 계획공개사가 손해배상을 한 경우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직원이 1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손님은, 어뢰인은 이 직원에게 1억을 청구할 수도 있고 사장에게 1억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해가 1억 발생했는데 2억을 배상받을 수는 없겠죠? 만약에 사장이 1억을 배상했다면 직원에게는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사장이 1억의 손해를 배상했다면 사장은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합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연대보정을 써진 않았지만 사실상 연대보정 선거과 비슷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사 책임을 받고 83페이지 행정상 책임도 역시 무과실 책임입니다. 직원이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업무 정지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양벌 규정인데 동그라미 1번 83페이지 소속 공인중개사 중계보조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중계무에 관하여 제48조가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49조가 1년 이하의 전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는 행정형벌이라고 합니다.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때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해당조에 규정된 해당조에 규정된 밑줄 치십시오. 해당조에 규정된 벌금형 벌금형 내모하시고요. 직원 잘못으로 사장은 절대로 진역을 가는 일은 없습니다. 벌금만 받습니다. 만약에 직원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어서 천만 원 벌금을 선고받아도 사장은 천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기 때문에 백만 원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이 아니라 해당조에 규정된 벌금이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천만 원 이하면 직원이 잘못해서 직원이 천만 원 벌금을 선고받아도 사장은 백만 원 벌금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당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이게 바로 과실 책임입니다. 다만 개업공인계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이 소위 과실 책임입니다. 사장의 과실이 없다면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이 뭐냐면 판례가 이게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아도 법제 10조 개업공인계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 동안 결격사유이잖아요. 이때 이 법이란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 본인 잘못으로 벌금 받은 경우만 해당되고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 받아도 이것은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므로 3년간 취직도 못하고 개업도 못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자기 책임주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연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직원 잘못으로 3년 동안 개업도 못한다고 하면 직원이 역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옆에 경쟁업소에서 몰래 취직을 해가지고 일부러 벌금 받게 만들어가지고 3년 동안 문 닫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본인 잘못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아야 3년간 결격사유이고 고용인, 즉 직원 잘못으로 벌금을 받아도 3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83페이지 문제를 보면은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할 수 있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기출문제인데요. 2번은 중계보조원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자격 확인 요청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3번은 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습니다.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해서 X고유.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30일이 아니고 4번에 10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될지 알 수 있겠죠. 84페이지 5번에 보면은 외국인인 경우 자격증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냐를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트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은 85페이지 소속공인인계사 또는 중계보조원 고용관계 종료신고서가 있고요. 밑에 소속공인인계사 인장등록신고서가 있죠. 85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소속공인인계사 등록인장인 여기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면 이게 바로 소속공인인계사 인장등록하는 방법이 되겠죠. 인장등록신고가 되겠죠. 그래서 인장등록신고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라면 등록신청할 때 해도 되고 소속공개사라면 고용신고할 때 해도 되고 아니면 별도의 인장등록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되기 때문에 세 가지가 있고요. 등록인장 변경등록신고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변경신고서는 한 가지밖에 없지만 인장등록신고서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업무의 범위인데요. 업무의 범위 86페이지 업무 지역 범위가 있고 양가로 2번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중계대상물의 범위가 있고요. 87페이지 2번 법인의 겸업제한이 있습니다. 87페이지 2번 법인의 겸업제한 별표하시고요. 겸업제한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업무 지역 범위와 중계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지역 범위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업무 지역 범위입니다. 업무 지역 범위는 법인인 개업공인계사와 공인중계사인 공인중계사인 개업공인계사의 업무 지역은 전국입니다. 그런데 부칙개공 부칙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법 정식 명칭은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계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또는 다른 선생님들은 소위 중계인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86페이지 동그라미 이번에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계사 또는 중계인 또는 부칙개공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옛날에 복득방 자격증 없이 복득방 하다가 지금도 계속해서 중계업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 부칙개공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지금 부칙이 아니라 법 7638호 부칙이기 때문에 2006년 1월 30일 부칙입니다. 그래서 이미 1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출제의원들이 거의 찾지를 못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부칙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어쨌든 부칙개공은 원칙이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계대상물에 한하여 중계행위를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부칙개공도 즉 중계인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에 한하여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부칙개공이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하면 6월이야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거는 실효성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업무지역 범위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자 다음은 중계대상물의 범위입니다. 87페이지 양가로 2번 중계대상물의 범위 역시 이것도 시험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조문에 중계대상물의 범위라고 따로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중계대상물이 뭐가 있느냐 하면 법 제3조에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죠. 중계대상물이. 토지와 건축물은 법률에 있고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시행령 제2조에 있습니다. 이 중계대상물의 범위는 개업공개사의 종별에 따라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개업공개사는 이 중계상물의 범위는 똑같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험에 과거에 나온 적은 있는데요. 한 20년 전에 즉, 부칙개공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한하여 중갱이를 할 수 있다. 액수로 출제됐습니다. 부칙개공도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해서도 중갱이를 할 수 있다. 우리 법에 특별히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법인, 다른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 지역농협 같은 경우에는 임목, 광업재단 이런 거 할 수가 없겠죠. 지역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그 해당 업무와 지역농협 업무와 그다음에 조합을 대상으로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중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개산물의 범위는 개업, 공개사, 종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87페이지 법인의 겸업제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겸업제안이 중요하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